좋았어 주차 넘어갈게요 좋았어 5% 남았다 카이 내야 한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답니다 이제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끝이랍니다 조금 더 힘냅시다 좋았어 점프해서 넘어가고 오케이 레쓰 트라이 오게인 레쓰 트라이 오게인 아닌가? 아니야? 야 야이씨 야 시간이 없다 야 뛰어 여러분 모르겠다 졸라 뛰어 뭐지? 열려야 참게 왜 뭐야 뭐야 으응 어 뭐야 저거 야 이 자식아 오호 어 여기 문이 안 열리죠 о 알았어. 알았어.nu 알았어 해피 어 어 뭐야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진짜 저기 그 말로는 녹탄인가 녹탄? 녹탄? 어 일단 조나티티 아 일단 조나티티 아 미친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아니 길이 없는데요? 님아 아 제발 어 미쳤어 안보여 안보여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 우와 아 우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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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윌라이터 안ля 도와줘 오 오예 저거 대새끼 잡아준다 뭐지? 오 오 오 오우 어우을 존나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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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탄? 녹타운?zone?! 오우 야이씨 뭐야 그냥 갈아타 박살난다 돼지가 죽었어 오우 야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야 쫓아 잠깐만 뭐지? 메모했다 메모다 일단 메모함 읽고 가자 메모함 읽고 메모함 읽고 가도록 할게요 좋았어 아 메모 왜 이리 많이 써? 메모 목소리 많이 있네 음성주인공은 닥터 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의 준... 준하? 그의 준하는? 준하라고? 어? 정준아? 아니지? 공포를 목격한 실험 대상만이 엔진을 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태의 생성 엔진 뭐... 그렇다네요 잡음신도 잡음신도 사제는 그걸 모래보금이라고 했다 지직거리는 화면 순한 마틴 신부가 죽었다 아까 전에 죽은 걸 그걸 얘기하는 것 같네 예수 그리스도 한 수접을 해야 할 정도로 난잡하게 죽다니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가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나가는 길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나가는 길이 생긴 것 같다 알려야 할 이야기가 생겼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했다 온 세상에 다 까발려주지 그래 내가 바로 기자니까 산 밑에서 시발시발시발시발 아따 그 시작부터 박살나네 내 시체를 누가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난 미친게 아니다 안다 나도 안다 꼭 미친놈들이 이런 말 이런 말을 한다는걸 하지만 난 정상이다 세상에는 난 미치게 한다지만 증거로 꽉 찬 카메라도 있다 그래 오케이 좋았어 개자식들을 생만장 시켜라 군인의 죽음 하... 내가 너 뒤질 줄 알았다 아... 내장부터 갈갈이 찢겨 콘크리트 벽에 빗덕이 된 내 자네를 본다 일단 이 지옥에선 나갔구나 크리스 워커 신이시여 이번만큼은 저를 굶어 살피시기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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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 날 뭐야 오바 야 오바 야 오바 저기요 내가 다 삶해주겠어 그래 맞쏠 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지 하지만 그 얘긴 처음이었어 너무나 너무나 오래 사라져 나 만나볼걸 빌리 때문에? 빌리? 빌리가 나를 돌봐준다고 내가 자기 아버지라도 되는 줄인지 내게 애정을 쏟는다고 불쌍하고 멍청한 것 빌리가 뭐야 저 뒤에 있는 저 까마귀인가 이 문양 나노 나노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 아주 미세한 기계를 다루는 기술 우리가 인류를 발견한지 블라블라블라 먹고 푸는 내 연구의 대안을 찾았어 인체세포를 나노공장으로 바꾸는거였지 세포는 원래 기능을 분자에 생산한 것인데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우리가 필요한 필요로 하는 분자를 생산하도록 조작할 수 있었소 정신이 신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지 아 윌라이더의 이름이 빌리구나 우리라면 통제할 숟가락 믿었다니 얼석고 잘못되었어 미친 사람을 고용해 그렇게 강대한 것을 만들다니 아 아 윌라이더란 존재를 사람들이 만든거였네 빌리를 죽여서 그를 막아야 하오 생명유지장치를 끄고 마취해서 깨우시오 이제껏 내가 한 짓을 없애야 하오 빌리가 살아있는 난 그 누구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어 그를 죽여야만 하고 아까 금마를 죽여야 된다고? 금마에 본체가 따로 있나보네 주연구실에서 빌리를 찾아라 오케이 죽어있어 주연구실 음료수 다 존나 다 엎어져있네 아 제발 아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나노 생명체 육체와 정신을 분리시킨건강 건강 주연구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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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걸 어떻게 찾아? 와 미치겠네? 와 존 존아 내가 티몬가? 날 확 찢었어 다 찢었어 갈기갈기 미쳐버리겠네 경보가 울리겠지 그리고 난 발견되겠지 그리고 넌 내게 다가오겠지 문 닫아 어딨어 ㅈ 됐다 아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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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문 열고 닫기 그렇지 자 너 관통할 수 있지 그래 너는 영적인 존재니까 나노 생명체니까 근데 물다 줄 수가 안돼 잠깐만 잠깐만 네 네! enterprises 20 inclusive 문 닫아! 문 닫아!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멍청한 녀석! 저 여기서 어떻게 hid지? 저희 Giuse預備 잘 navigacer의 방문을 찾아야할거지 오 constitutional 보uje!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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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teroye 으어어어 알았어 알았어 나 무용고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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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masculine 나갈게 엄마야아 엄마야아 으 topp 아 미시겠네 일단은 와아 일단 정면돌파 정면돌파다 남자라면 정면돌파지 좋았어 두루와 자식아 이쪽 문도 닫고 양쪽 문 모두 둘다 닫아서 자 좋았어 야 어디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 넌 날 넌 날 달리기를 잡을 수 없어 문 닫기 여기 맞나? 여기 맞아? 저장중 저장중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자 뭐같이 오 오 아니 뭐지? 생명유지 보수벨브를 끄라고? 생명유지 보수벨브를 끄자 일단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얘들아 얘들아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얘들아 뭐야 오 쉣 저마들 정신에서 빼내는건가? 왠지 밸브가 이쪽에 있을 것 같아 밸브 어딨어 야 밸브 어딨어 야 밸브 밸브 어딨어 밸브 좋았어 난 상남자니까 빨리 끝내겠다 초고속으로 끝내겠다 난 LTE로 달린다 난 상남자다 좋았어 대박 가자 밸브 졸라 많던데 근데 오케이 폴드 잡고 폴드다이 일지한다 이제 이제 엔딩만이 보일 뿐이다 좋았어 좋았어 예스 밸브 잠궁 잠궁 장궁 장궁 보조연구실 발전기의 전력을 끊어라 오케이 연구실 발전기 발전소 연구실의 전력을 끊으라고? 어디 떴어 어디 떴어 일단 존만 뛰어 일단 이쪽으로 날꺼야 이쪽으로 날꺼야 자 자 문 하나 통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이쪽이겠지? 그래 저쪽인거 같아 냄새가 나나 집값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니야 문이 안열리고 보니까 저기가 아닌거같아 좋았어 여기다 저기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어디있어 야 인마들 어떻게 하는게 아닌가본데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빨강이라고 하길래 아래쪽에 뭔가 힌트가 있는줄 알았지 아래쪽에 뭔가 힌트가 있는줄 알았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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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리 죄송합니다 아 젠장 아 올라가야되는지 몰라 아니 그거 몰랐다 아니 누가 채팅으로 빨강이래 그래서 빨강을 보고 이제 생각난게 난 정중앙에 있는 그 빨강 밖에 생각이 안나더라고 아 아 그래 대주야 반갑다 약간 밸브 끈데서부터 시작 이제 좋았어 거기로 달리자 바로 달리자 어인지 알겠으니까 바로 달리면 돼 바로 깰수있어 한방에 깬다 씨 야 이제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그 마 아 씨빵 문 문 누가 문 야 야 문 자 문 닫어 야 문 누가 이 어? 닫고다니래 아 젠장 카메라 뜨면 느려지 괜찮음 왜냐면 나는 존나 박살나니까 나는 모든걸 녹화할거니까 여기있는 모든것들 좋았어 좋았어 조금만 더 묻는다 저기다 저것이다 오케이 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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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사기길을 지나가는거였어 그래 이쪽이야 그렇지 오르막길로 올라가자 왠지 오르막길인거 같애 뭐든 올라가야돼 올라가거나 정면이거나 일단은 내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 맞아 바로 굴굴이 정답이니까 내가 가야되는 길 정답인길 좋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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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엔딩 봅시다 오늘 엔딩 봅시다 좋았어 엔딩 얼마 안 남았다 아 autograph 내가 결국엔 이렇게 엔딩 보인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 아 슬슬 안 보인다 슬슬 뭔가 아!! 허.. 어!!!! 야 더 올라갈뻔했네 아니 아니 야 완전 놀랐잖아 완전 놀랐잖아 아니 눈 앞에서 갑자기 까뚝퉈하는 게 어딘데 치삭 뻥짜가 완전 놀랐어 완전 쫄았어 야 문 열려 OK 그렇지, 야.. 문 닫아 좋았어 빌리의 생명 캡슐 안전장치를 뭐 뭐라하라는데 일단 여기서 뭐 챙기고 챙기고 잡았어 한 발 이 가면 돼 한 발 이 가면 돼 내가 봤을때 한대는 버티더라구 한대는 버티니깐 존나 뛰어 그리고 아까 그 야 이제 정중앙으로 가면 되지 참! 왜왜왜왜왜 우우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단 문 닫아 문은 닫고 다녀요. 착한 어린이는 문 닫고다닙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문 열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때 crc 나왔따 야 어딨어 야 리허설가 어딨어 빨간색 어딨어 빨간색 야 이거 뭐 끊으라고? 야 이거 아 리허설 끊는거 아닌가? 이쪽인가? 어디야? 야 나타날거 뭐.. 아니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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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야 도대체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어 정답은 어디고 나는 누구고 뒤에 있니? 어디있니? 아니 난 니가 안보여 자식아 어디있어? 일단 일단 돌아 일단 돌면서 오우 예스 오우 예스 건방진 녀석 너를 그대로 찍어주마 오오오 아 뭔데 오 오 야 이마 사라지면서 존한데 으아 으아 아하 오오 하아... 좋았어 해냈다 해냈다 빌리를 잡았어 빌리를 처치했다 카메라에 모든 걸 담았어 난 기자로서 성공한 거야 내 손가락 두 개는 잃었지만 새로운 목표 나가라 잠깐만 일단 챙길 건 챙기고 문서를 읽어보자 환차 신세가 손상되지 않도록 형태 생성 엔진 생명 캡슐의 전체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치료 중인 환자가 생명 유지 저주소 뇌 농축 플루벨 지속적으로 새로 갈아줘야 합니다 마취제 공급 역할도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해 실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을 안 주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정신적인 뭐 할 때가 나쁜 걸 빼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쪽에 몰아서 빌리가 완성된 건가? 대충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해냈어 아 지금 야 내 팔이 저리네 지금 잘 보이지 않아 머리가 어지럽다 좋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앞이 일해진다 아 아 아 이제 다 됐어 다 완성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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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아 어 뭐야 왜 왜지? 왜 날 왜 날 쏘는 거지? 아 아 아 이럴수가 숙주가 되고 말았어 숙주가 되고 말았다니 왜? 난 숙주가 되지 않았는데 어휴 나 이해가 안 되네 아 숙주와 일체가 되는군요 몸에 들어가는구나 주인공이 이미 존나 극한의 고통을 느낀거네 하아 아 그렇구나 빌리가 몸에 들어가고 아웃라스트 엔딩이 그거구나 그래가지고 전마들이 날 죽인거고 내 배에 구멍이 있는데 내가 걸어다니는거 보고 날 죽인거였지 않게 말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마지막 엔딩 크레딧 보고 저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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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먹방은 없습니다 다 깬 기념 이런거 없어요 다 깼으니까 나는 이제 레고 조립하러 갈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 하나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 일단 대기 아우 존나 만족스럽다 좀 재밌네요 아울라스트 몸이 잘려 몸이 레고 아직 덜 만들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